안 왔다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갑자기 네 친구 생각난다. 특히 엉덩이. 엉덩이가 이쁘다고 애플이 죽여. 난 엉덩이 이쁜 남자가 좋더라. 바쁘실 텐데 얼른 들어가세요. 그래 전화할게 미세야.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성현 오빠. 오빠? 그 소리가 쉽게 나오나? 네 언니는 아니니까요. 그 Barang 아저씨 아이의 어떤 친구가 다 안마갔나? 어디 인가? 안이은 근처에 있을래? 새로 들어온 피디야. 인사해. 여긴 새림고 피디 아나운서. 안녕? 목도 좋다. 남자친구 있어? 여보? 애 유부냐야. 분위기 안보이냐? 좀 가지 우리 방송제 얘기는 시작? 다시 연락할게 다시 연락하기만 해 근데 그 머리에 꽂은 핀 그거 형 만날 때 끼던 거 그거 아니야? 빼라고 왜 이래 나 뺀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빼라고 이거 빼 빼 이거 빼 빼 빼 I don't care even if you go bald I won't stop being jealous 야 너 자꾸 그 국도 엉덩이 그 막 구구 그러지마 그리고 너 국도 엉덩이 만지면 내가 네 엉덩이를 내가 그냥 네 몸에서 그냥 없이 해버릴 거야 뭘 없이 해 해 대단해 어 어 어 다 왔어 어 어 디워크가 남다른 3번 자 우리 다음 게임 한번 외쳐볼까요? 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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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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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사겨 쓰면 좋겠다 내년부터 사내체역 대회 폐지야. 유치해서 정말. 지가 더 유치하고만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댁을 뭘 믿고 맡깁니까? 어차피 내가 데리러 올 생각이었습니다. 구두야. 어, 별일 없지? 아, 지진다. 후우. 자. 어? 아, 나 괜찮은데? 그냥 하고 가. 나 안 추워. 고마워. 위험하잖아. 오케이. 오케이. 유 did this for what? versus how my boyfriend treats me. 복주 형, 위험해! WHAT? WHAT? 와, 나 큰일 날뻔했다. 야, 나 운동신경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I'm about to beat this bitch up. Just kidding. I will die alone. 그럼 뭐, 내방에서 같이 잘까? 아니요, 절대 아니요. 그건 진짜 안 될 말이죠. 전 상관없는데, 불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리가. 그럼 내 침대에서 들을까. 안 돼, 구두야! 아니요, 안 돼, 구두야. 그건 진짜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그러니까 그게... 저 그럼 신세 좀... 아니요, 우리 개이야! Are you sure about that? 축구 좋아하잖아요. 메시. 메시? 아, 네. 처음에 우리 병원 왔을 때 물어보더라고. 메시 좋아하냐고. 열혈 편인 것 같은데. When you and your friends use the same pick-up lines. 혹시 메시 좋아하세요? 아, 복주도 메시 팬이구나. 특별한 존재랑 사랑에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다음 찾았고? 응. 뭔데? 얼굴. 하여튼 잘생기고 봐야 돼. 무슨 뜻이냐 방금? 뭐... 별로 좋은 뜻은 아니야? 스스, if this is not good looking for you, then you need to get your eyes checked. 이제, 평범한 남자를 만날 수 있겠어? 응. 아니, 그러려고 소개팅 나간 거 아니야? 뭐? 아니, 나는 소소한 정해선 영화 좋던데. 레츠고! 마이 브로캣 who never has money. 어우, 넘나 화끈하신 것. 김박질! 어? 야, 정준아, 너 여기서 뭐하냐? 니네 집에 치킨 먹으러 갔다가 니네 삼촌이 죄송한데 우동은 다음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친구가 와가지고. 어? 그럼 친구도 같이 먹어도 되는데? 제가 우동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요. 야! 야! ethc Clp 디 퓌 IRA 0 그런데 너 아까 뺀질뺀질하게 생긴 너 using 뭐야 거기 정직원이야? 오빠? 오빠? 오빠 한 무슨 얼마나 봤다고 오빠야? 너는 자꾸 빈틈 벌고 그러고 다니지 마! 남자는 니네 아버지의 삼촌 빼고는 다 경계해야 돼! 왜 아닙다는 다 경계해야 돼? 그럼 너는 너도 경계해야 되냐 و needgin 지금 남자인데? 나는, 나는 좀 빼줘. 갈게요, 누나. 누나? 편집자 아니라면서요, 이제. 그러니까 누나. 미치해, 진짜. 내가 다리가 좀 길어서. 야, 너 이거 어때? 악마. 아, 싫어. 이런 거 딱 질색이라고. 야, 이거 귀엽다. 천사 악마. 야, 나랑 커플로 하자. 어, 그거 괜찮네? 귀여워. 자기야. 너 안 한다며. 왜 내 거야, 이거. 내 거라고. 왜 안 한다고. 내 거라고, 이거 진짜 내 거야. 이거 잘 어울리잖아. 내 거야, 이거 내 거라고.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내가 이 거야, 이거. 주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주인님, 진짜 보고 싶었어요. 아니, 스탑. 지금 저기서 누군가가 정민 씨 죽일 것처럼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도요. 저도 불러주세요. 제가 진짜 탁 주인님 엄청. 안타? 간다, 가. 경찰이 도봉순 씨를 안 왔습니다. 뭐? 안 왔다고? 안 왔어요.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국두라는 친구가 이렇게 딱 남자답게 왔고. I think he is enjoying this.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딱 안아주니까. 어, liksom 전 bush의 전율이 pink. 하수 나상이게 ban해? 완전 탁 주인님 2명ов. 아주 막 이끄어요. 여깄다, 승한 사람 they want to hear me now. 고夹. 있을 때는 부르면 안되나? 초반에 딱 잘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부르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니 막 민민이라고 불러도 돼요? 몰라 몰라 나 부럽다 나 태어나서 본 사람들 째 가지고 있어 그렇다 나 앞으로 이렇게 얼굴 체다 가리고 다녀? 나 가린다고 가려지는 미모가 아니야 안! 그래도 잘생겼면 어쩌라는 거야 야 너 혹시 삭발 생각 없어? 뭐 니가 하라면 해야지 crying because such guys don't exist 김 비사! 죄송해요 죄송해요 회장님 여기 어떻게 네 앞으로 소개팅 같은 사적인 일은 퇴사 후로 미루겠습니다 그냥 하지마 네? 퇴사요 소개팅이요? 5분 안에 마무리 바람 이런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최고등급 최고등급 어깨 진짜 넓네요 진짜 넓다 어깨 그 더러운 선 치워라 얼른 복주야 누구예요? 니가 쭈물떡댄 얘 여자친구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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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